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저희 박현 성형외과는 관상 성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뭐 눈 수술하러 왔다 코 수술하러 왔다 뭐 턱 수술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디를 성형을 해야 저의 얼굴에 맞는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문의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자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어 이렇게 온라인 문의드려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볼 쪽 광대는 넓고 눈은 작고 답답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위 치아가 안 보여서 웃을 때마다 항상 썩소가 나오는데요 예쁜 미소로 눈길이 가는 얼굴로 바꾸고 싶은데 어떤 수술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턱끝살인지 근육인지 턱끝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양쪽이 비대칭이에요 턱도 살짝 주곡턱인지 입꼬리 아래가 푹 꺼져서 그런지 좀 박복해 보여요 예전에 강남의 성형외과 몇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선생님의 관상 블로그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문의드립니다 솔루션을 주세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곡턱이라고 하면 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양악 수술이나 턱 끝 축소 2부 성형술을 생각합니다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얼굴 전체 골격 중에서 턱 끝뼈와 하가는 작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얼굴을 보면 주곡턱 같아 보이지만 입주의, 승장, 마리오네트 라인, 팔자 꺼짐 등이 있어서 주곡턱으로 보이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 주곡턱으로 오인해서 턱을 깎는 수술을 하게 되면 왼쪽과 같은 예쁜 엣지가 있는 턱이 없어져서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가 쌓이고 쌓이고 되면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얼굴 갸름한데 예쁘지 않은 강남성계, 강남언니 같은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케이스의 얼굴을 보시면 전체적인 얼굴형이 볼록형이면서 얼굴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짧습니다만 아주 귀엽고 예쁜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에서 얼굴을 작게 한다고 뼈를 자르는 안면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는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질과 육질의 비율이 좋아야 예쁘다고 하였는데 뼈가 줄어들게 되면 육질과다의 얼굴이 돼서 디룩디룩한 얼굴이 되고 또 얼굴에 입체감을 살린다고 일명 풀페이스 지방식을 하게 되면 지금도 약간 골질에 비해서 육질이 많은 얼굴이 되는데 얼굴이 더 이렇게 막 살집이 더 많아져 가지고 이런 좀 아줌마 같은 살집이 아주 많은 얼굴이 커지는 부작용을 겪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얼굴에서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 그래서 이마 지방식을 하게 되면 윗 이마는 이렇게 누워서 진짜 성괴 이마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 이런 얼굴에서 코가 조금 퍼진 것 같다고 해서 코를 이렇게 좁게 하고 높게 하게 되면 코가 커지고 턱이 작은 토극수의 형상이 돼서 도리어 얼굴형이 더 나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예쁜 분위기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세련되고 고급진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줄여야 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은 코 구멍에서부터 윗입술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아랫입술부터 턱까지의 길이 비율이 인중 길이 대 턱 길이 비율이 1 대 2 비율로 아주 좋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분의 눈의 기운 코의 기운 입의 기운 중에서 입술에 기운이 가장 부족함으로 입술의 기운을 좀 더 살려 주게 되면 보다 더 연예인스러운 얼굴이 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입술의 기운을 살려 주게 되면 턱 끝에 비율이 좀 더 약하게 되므로 이 엣지를 살리는 무턱 지방이식을 해서 얼굴을 갸름하게 하면서 입술도 예뻐지는 하관 비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얼굴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가 아픈 환자가 자기가 위암 때문에 아픈건지 위계양 때문에 아픈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새는 다 고객이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성형을 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성형 진단을 성형 상담 실장이나 아니면 아는 언니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너는 이 성형을 하면 예쁘겠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오진일 가능성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성형을 해서 예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형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관상 성형을 중심으로 해서 성형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